패턴 매매 실전 성공 비법 패턴 공량 매매의 특징 주가 패턴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상승형 패턴 주가가 상승할 때 주로 나타나는 패턴으로 V자형, W자형, N자형, 3중바닥형, 원형바닥형, 컵형 패턴이 여기에 속한다. 2. 지속형 패턴 기존 주가 추세가 계속될 때 나타나는 패턴으로 삼각형, 쇠이형, 확대형, 깃발형, 직사각형 패턴이 여기에 속한다. 3. 하락형 패턴 주가가 하락할 때 주로 나타나는 하락형 패턴으로 M자형, 역부이자형, 원형천정형, 캐드앤쇼울더, 역엔자형 패턴이 여기에 속한다. 4. 급등형 패턴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 나타나는 급등형 패턴으로 V자형, N자형, L자형, 역엘자형이 여기에 속한다. 실전에서 보면 대부분의 주가 패턴의 경우는 다양한 속임수가 존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패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주가 움직임 중에는 어떤 형태로 패턴이 형성될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패턴이 완성되기도 전에 시세가 급변하며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N자형 패턴으로 상승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던 주가가 갑자기 급락해 결국 역부이자형으로 바뀐다거나 급락하던 주가가 상승하면서 V자형 패턴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재급락해 여겐자 패턴의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따라서 실전에서 패턴을 이용한 매매로 수익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패턴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패턴이 될지 확신하기 어렵고 패턴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미 시세가 급등하거나 급락해 있어 적절한 매매 시점에 매수 또는 매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래도 실전에서 가장 유용성이 높은 패턴이 있으니 그것은 상바닥이라고 불리우는 W자형 패턴과 무조건 매수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삼중바닥 패턴 박스라고 불리는 사각형 패턴이다. 실전 패턴 매매 핵심 노하우 W자형 패턴 쌍바닥 패턴 W자형 패턴은 보통 쌍바닥 패턴으로 불리며 급서를 알고 매매할 경우 적중률이 상당히 높은 매매법이다. W자의 형태에서 알 수 있듯이 저점을 두 번 찍은 종목을 매매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작정 저점을 두 번 찍은 종목만을 골라서는 안 된다. W자형 패턴 매매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에 키포인트와 그 원리를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1. 첫 번째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아야 하고 상승한 후 재하락할 때가 지는 거래량이 감소하여야 한다. 만약 하락시 거래량이 증가한다면 첫 번째 저점에 들어왔던 매수 세력이 시세를 올리는 것을 포기하고 물량을 털고 나가고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이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 저점보다 높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저점보다 낮아질 경우 첫 번째 저점에 매수했던 세력들은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세력들이 매수한 경우 세력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도 자신이 매입한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놔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 저점보다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직전 저점에 들어왔던 매수 세력의 힘이 약하거나 이들을 압도하는 매도 세력이 등장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커진다. 3. 최근 저점이 21 이동평균선 위에서 형성될수록 시세 흐름이 강하다. 그 이유는 21 이동평균선의 경우 보통 강력한 저항선이나 지지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시세가 21 이동평균선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재하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저점이 21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형성되었다면 매수는 최근 저점 형성 후 상승하던 주가가 21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한다. 최근 저점이 21 이동평균선 위에서 형성된 경우는 저점을 찍은 다음 날 시가에 매수한다. 선절매는 최근 저점을 하회할 때 하며 매수 후 일단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 21 이동평균선을 하회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한다. 4. 주가가 첫 번째 저점에서 상승 후 하락할 때 하락이 완만할수록 상승의 힘이 강하다. 매도세에 대항하는 매수세의 힘이 강할수록 주가가 곧장 하락하지 못하고 서서히 하락하면서 하락각도가 완만해지기 때문이다. 하락각도가 완전히 완만해져 수평선에 가까워지면 W자형이 아닌 N자형 패턴이 된다. 참고로 N자형 패턴의 경우 상승의 강도는 강하지만 실전에서는 매수 기회를 주지 않고 수십일 동안 조정을 보이던 주가가 불과 몇 분 만에 상한가로 급등하는 등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매매 시에는 의미가 없다. 5. 직전 고점을 돌파할 경우는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직전 고점을 일단 상승 돌파했다는 의미는 직전 고점에 물려있던 악성 매도 물량마저 모두 소화했다는 의미이므로 이후 주가 상승에 커다란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단 이때 추가 매수한 수량에 대한 손절매는 직전 고점을 하회할 때 하도록 해 추가 매수에 따른 위험관리를 하여야 한다. 실전 패턴 매매 핵심 노하우 3중 바닥 패턴 묻지마 패턴 3중 바닥 패턴은 저점이 3개인 패턴으로 일단 발굴만 하면 눈 감고 매매해도 수익이 난다고 하는 상당히 수익률이 괜찮은 패턴이다. 저점이 3개나 된다는 말은 그만큼 바닥 따지기가 확실히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락해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저점을 3번이나 확인했다는 것은 그 이하의 가격 하락은 결코 좌시하지 않는 강력한 매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눈 감고 매매해도 된다고 하는 3중 바닥 패턴 매매이지만 그래도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1. 3번째 저점의 가격이 가장 높아야 한다. 적어도 3번째 저점 2세 저점 중 가장 낮은 저점이어서는 안 된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전 저점들보다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전 저점에 들어왔던 매수 세력의 힘이 약하거나 이들을 압도하는 매도 세력이 등장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세가 상승보다는 하락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이 3번째 저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증가해야 한다. 즉 많이 증가할수록 좋다. 왜냐하면 3번째 저점에서의 매수 세력이 시세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도 물량을 모두 흡수하며 매집하는 과정에서 거래량 증가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3. 상바닥 패턴과 마찬가지로 3번째 저점이 21 이동 평균선 위에서 형성되는 것이 좋다. 만약 21 이동 평균선 아래에서 형성 시에는 21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매수하고 손절매는 3번째 저점을 하회할 때 하고 2. 실현을 위한 매도는 21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한다. 4. 추가 매수는 이전 고점을 상승 돌파할 때 하며 추가 매수분의 손절매는 이전 고점을 하향 돌파할 때 하며 2. 실현을 매도는 21 이동 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때 한다. 5. 저점을 연결한 선이 수평선인 경우보다 우상량으로 올라갈수록 시세의 상승 가능성이 높다. 6. 매수세가 강해지면 최근 저점으로 올수록 이전 저점보다 가격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저점을 연결한 선이 우상량의 사선이 되기 때문이다. 7. 실전 패턴 매매 핵심 노하우 사각형 패턴 박스 패턴 주가가 포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상태에서 두 개의 저점과 고점을 이으면 박스가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주가 움직임의 모습을 사각형 패턴 또는 박스라고도 한다. 이 경우 사각형의 상단은 주가의 저항선 역할을 하다는 주가의 지지선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이러한 사각형 패턴을 이용한 매매를 박스권 매매라고 하며 크게 박스권 내에서 하는 매매와 위에 그림처럼 박스권 돌파시에 하는 매매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보통 초보 투자자들은 박스권 내 매매를 선호하고 고수들은 박스권 돌파 매매를 선호한다. 그 자세한 이유 및 매매 방법은 주식 투자 베스트 지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식 투자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주식 투자 사업 계획서는 검색창에서 주식 투자 베스트 비법을 검색하면 다운 가능합니다.